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일요일인 오늘도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낮 동안 높고 푸른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2도, 전주 24도 등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악산과 오대산에 이어 지리산도 단풍 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휴일을 맞아 산에 다녀오신다면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지리산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또 남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 낀 곳이 많고요. 경기 북부 내륙 지방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와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그 양이 다소 많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